원주경찰서는 지난 19일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다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48살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반쯤 원주시 관설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업주에게 상처를 입히고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SUV 차량 운전자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아 도주하고 3차례에 걸쳐 택시를 갈아타는 방법으로 강릉까지 달아났다가 범행 1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